자 여러분들, 룩룩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매우 도움이 되는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jump in right away! 자 오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표현 있죠? The Bill End All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The Bill End All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착실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돈이 나와있죠? 돈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사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쵸?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물론 이제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쫓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oney is not the Bill End All.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The Bill End All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의 모든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Be all, all 하면 모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End All. 끝에 가도 모든 것, 앞에도 모든 것, 이 전체적인 모든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oney is not everything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Money가 모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The Bill End All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Money is not the Bill End All. 꼭 이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기보다는 영어를 그냥 즐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은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 what money is 라고 나왔는데요. Money is not the End All, Be All. 자, 지금 이 친구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oney is not the End All, Be All. 자, 그런데요.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The Bill End All라고요. 이 친구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oney is not the End All, Be All. The End All, Be All이라고 했죠? 어, 이상하다?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Be All, End All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꿔치기 해서요. The End All, Be All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Money is not the End All, Be All. 이것도 알고는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는요. The Bill End All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The End All and Be All 이렇게 해도 이해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룩룩 잉글리시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겠죠? 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룩룩 잉글리시 is the Bill End All of English Educa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룩룩 잉글리시는요. The Bill End All.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어 에듀케이션의 최고봉이에요. 최고예요. 핵심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제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aving great people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is the Bill End All of Success. 성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우리 맥룩런 딕셔너리를 통해서 한번 영영의 의미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art of something or the reason for something이라고 나왔죠. 여기 보시면 the most important part.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The Bill End All이라고 한다. 자, 우리 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acts as if making money is the Bill End All of human existence.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는요, 행동합니다. as if, 마치 모모인 것처럼 making money, 돈을 버는 것이 is the Bill End All of human existence. 인간의 존재의 거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친구. 아, 마음에 들지 않네요. 뭐 하여튼 문장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준비한 영상을 듣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영상,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If you're the queen, the CEO, the Bill End All of your household 하우스월드라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여러분들이 퀸이거나 CEO거나 CEO는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더 비오 앤더. 사실 퀸, 더 시오, 더 비오 앤더. 이거는 다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가정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의 퀸, 여왕. 가정의 대표이사. 가정의 더 비오 앤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요? That's me. 난데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난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If you're the queen, the CEO, the be all end all of your household That's me! If you're the queen, the CEO, the be all end all of your household That's me!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lot of my democratic colleagues really wanted the academics to be the be all end all A lot of my democratic colleagues Democratic colleagues라는 것은 colleagues라는 것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문명을 봤을 때는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A lot of my democratic colleagues really wanted Wanted there. 뭐를요? The academics. The academics라고 나왔는데요. academics라고 하면요. 학업 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도 있지만 학원 말고도 우리 소위 말하는 과외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음악활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발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은 이 아카데믹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아카데믹스가 To be the be all end all 이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많은 자기의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A lot of my democratic colleagues really wanted the academics to be the be all end all A lot of my democratic colleagues really wanted the academics to be the be all end all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는요. 지금 유튜브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쭉 리스트아웃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TR도 나왔고요. 그 다음 루텐션도 나왔고요. 여기 watch time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3번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atch time is important. Watch time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It's not the be all end all.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it is big metric on YouTube. 유튜브에서 매우 중요한 metric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it's not the be all end all. 하지만 but it is big metric on YouTube. 유튜브에서 매우 중요한 metric이긴 합니다. 이들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원어민들은 종종 사용하는 the be all end all 아니면요 end all be all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영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룩룩 잉글리쉬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